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정신원평곡지 하나 골랐고요. 보니까 속보 처리가 돼가지고 기시다가 북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세상이 격동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때 세상돌아보기가 살펴봐 왔던 그 맥락으로 한번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에 있었던 거고 김여정이 기시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전에 이게 뭐냐면 사실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건지 김정은이 아니면 일본이 북한을 오고 싶은 건지 이번에는 그게 명확했어요. 명확했었고 기시다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런 기사가 지난 2월에 한번 나섰어요. 한 달 정도 전에. 그에 앞서 이걸 보면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제가 속보를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김여정 일본 수상이 만나자 했다. 기시다 김정은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와 이번에 전부 다 통일됐어요. 일본이 적극적인 겁니다. 북한을 만나자 하는데. 있었어. 이게 어떤 맥락이냐. 이번에 보면 한겨레신문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김여정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하고 국무위원장의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라고 25일 밝혔다. 이게 오늘이죠. 이게 속보체가 된 거고.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담화 발표 이후 일본 쪽에서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전해왔다는 공개 확인의 의미를 지닌다. 앞서 김 부부장은 당시 발표한 담화에서 북일 관계를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회 발언에 유의한다면서 수상이 평양을 방문한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2월 15일에도 그 전에 이미 기시다는 작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죠. 북한 가고 싶다.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월 15일에 들어와서 북한이 여러 가지를 재보고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와도 괜찮다. 이렇게 초벌적인 이야기를 던졌고 이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다. 한 달이 지나서 이거는 거의 됐다. 와도 된다. 다른 이상한 일만 버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진전이 많이 된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2월 15일 날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당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기사들이 내용이 이렇죠. 당시 우리가 쿠바랑 수교를 했는데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YT에는. 오른쪽에도 보면 갑자기 일본 떠보는 북한. 그리고 SBS 뉴스 같아요. 가운데는 이미 두 차례 비밀 접촉. 일본에 손 뻗은 북한. 일본이 손을 뻗은 것으로 돼. 죄송합니다. 북한이 구석에 몰려가지고 압박을 받아가지고 탈출부로서 일본에 손을 잡으려고 한다.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조금 흔들려고 한다. 틈새를 비집고 들으려고 한다. 대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이런 류의 보도 방향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속보 처리한 거 보셨죠? 쭉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거고 일본 측에서 작년에 강력한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북한이 검토를 하고 초벌로 괜찮겠다. 금년 2월 달에 발표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와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시다의 방북 가능성은 되게 높아졌다. 이런 이상한 보도들은 이제는 할 말이 없다. 이제는 정말 왜 그러는지 랑추어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흐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만 일삼다가 본인의 주관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깨끗하고 깔끔한 해설이 우리 언론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줘요. 정할 말이 없으면 그냥 뭉개고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기시라는 방북을 할 것이고 푸틴도 올 것이고 좀 이따가 기시다와 한 1, 2주일 있다가 기시다와 미국이 만날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방법은 뭐냐. 이 언론은 이야기해 줘야죠 우리한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금년 2월 21일에 KBS 보도예요. 여기 보면 전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월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국 공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가 금년 2월 19일에 보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미 협의가 돼 있었고 그걸 김여성이 그냥 공개적으로 받아준 거고 한 달 만에 정격적으로 OK가 됐다고 봐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금방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6월이니까. 예, 저때까지는 온다.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본 주간지 주간현대는 지난해 3월, 즉 23년 3월과 5월이겠죠. 오타가 있네요. 두 차례에 걸친 북한과 미국이, 일본이 고위급 회담을 했다가 중단했는데 올해 들어 북한 쪽에서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기타 총리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걸 누가 먼저 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뒤에 주선한 쪽은 저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기타 총리가 미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일본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북한과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은 지지 승명을 냈다, 이렇게 돼 있죠. 지지 입장을 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이네요. 또 현지 시각 20일 북일 대화를 지지하는 질문에 대화가 영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 자, 이겁니다. 이 텔 속에서 가는 것이고, 미국의 주문에 의해서 일본이 북한에 접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이것이 왜냐,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회담 또는 수교, 같은 이야기죠. 다. 그렇게 이어지는 증금다리로서 딱 적절하거든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국과 협의 업식을 했다? 절대,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17%예요. 전 세계 22개국 중에 최하위예요. 역대급 지지율이에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계파가 당내 제1계파도 아니고 제2계파도 아니죠. 그런데 수상계획을 계속 수행하잖아요. 뭐겠습니까? 미국의 힘빼면 금방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머리 아프다겠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설을 극히 상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방문을 한다고 딱 이야기가 던져지면 어떻게든 입장을 내야 될 거예요. 구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우리 총선 날, 기시다 미국이 부르잖아요. 국빈 자격으로. 그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명확해진 겁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큰 흐름에서, 제가 봐도 맥락에서 크게 틀어지지는 않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목을 우리한테 선사해요. 뭐냐? 기시다 6월에, 여기 나오는 대로, 6월에 북한 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게 미국과 일본의, 또 그트로 지금 드러낸 입장이 한미 일간의 동맹관계를 북돋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한자를 한반도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푸틴이 북한을 온다는 것도 있고 지금 봄에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경제 투자체를 마련해 준다는 거.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미국 자본가들의 돈을 우리가 확대 재생산해 줄 수 있다. 미국의 힘으로, 미국의 전 세계 지배력으로. 돈을 불려줄 수 있다. 가만히 있거라.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덕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KBS 쪽에서 정리가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되게 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게 보여요. 먼저 북한의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일본이 새로운 결단 내리면 만나지 못할 이유 없다. 기시다 후미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 작년 봄부터, 1년 전 된 거예요. 작년 봄부터 이야기가 됐고 기시다 후미오의 저 말을 받은 거죠. 그 사이에 일본에 지진이 있었고 김정은이 후미오한테 각하라고 칭하면서 심심한 동전과 위문을 표한다. 그 다음 수상의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이게 2월 15일이었고, 오늘은 3월 25일인데 그런 말이 나왔죠. 기시다가 김정은을 보고 싶어한다. 이런 쭉 맥락을 봤을 때는 양측이 지금 새로운 결단을 내렸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예전에 시비거리가 되든 일본이 납치자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잖아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많다. 일단 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오늘 자, 모닝 컨설턴 오늘 자가 아니라 3월 6일까지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이게 22개나는가 그렇죠. 제일 밑에가 후미오 기시다입니다. 17%죠. 이런 지지율로 예전에 되면 30% 중반만 돼도 일본 내각에서 수상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옛날 같았으면 이미 수상이 두 번 정도 바뀌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베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기시다가 잡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제1, 제2의 개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으로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가 좋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참고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의 지지율이 25%고 반대가 70%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본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베가 있었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이게 진금자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심중은 이번에 북일 간에 뭔가가 있고 지금 북한과 일본 간에도 외교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하고 중전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을 해서 핵무기 없애겠다 이야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일본이 혼자 외토리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입장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미일은 군사협력관계를 계속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대중국 견제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베가 있었으면 절대 기시다처럼 북한 간다는 이야기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시비 거든 거잖아요. 아베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도 크다. 그 이유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함도 확실해져요. 기시다가 아니고 아베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베가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 아베가 그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석가를 세웠다가 석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아베가 컴백하는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일본은 독재예요. 그런데 아베가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기시다가 들어왔고 기시다는 이 미국의 이 카드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 트럼프와 김정을 만났을 때 노발대발을 했던 게 아베예요. 그다음 우리한테 도발적인 행위들을 했죠. 기시다는 이걸 잡았다는 겁니다. 자, 21년 11월 7일. 아베는 22년에 죽었습니다. 저때는 아베의 영향이 살아있을 때예요. 일본이 까놓고 말했잖아요. 종전선언 시기상조. 사실상 반대. 트럼프도 아베가 막았는데 일 반대에 더 멀어지는 종전선언. 이걸 지금 상황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죠. 푸틴은 왜 북한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이에요. 전체적으로 새로운 투자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새로운 물류망이 형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이 한반도가 너무나 절묘한 위치에 차려잡고 있는 거죠. 남과 북은 각자의 역할을 다 해왔죠. 미국은 새로운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선사해야 돼요. 미국이 우아하게 늙어가려면.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과 과자전의 덤탱이를 다 쓰면서 미국은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푸틴이 양보하고 있다. 우리 의사는 아직 그 정도 나라가 안 돼. 모든 걸 다 준비해 줄게 우리가. 네가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한반도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 한반도에 관련해서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갑진년, 용해해.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제가 감지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말 우크라이나 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다가 2022년 가을에 다시 몽골에서 한 번 가능성이 있었고 2023년에도 몽골이 한 번 뜨거워졌었죠. 그래서 결국 선택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임기 마지막 해에 걸려있고 재선을 우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이 네오콘의 핵심인 논란들을 밀어내고 빅토리아 논란들을 밀어내고 지금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봐도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선거는 이미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른 큰 빅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필 4월 10일 날 골라서 아베만을 죄송합니다. 기시다만을 초청했다는 것은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미 간의 대화 국면, 종전선언 국면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풍파가 될 예지가 있어요. 북미 간, 죄송합니다. 북한하고 일본 간의 하고 지금 뭐 푸틴하고 북한은 이미 수교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북일 간의 문제하고 다음 북미로 간다. 그렇게 됐다. 진행이 됐다면 한국하고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소통해야 돼요. 예전에 담대한 구상했던 것처럼 북한 인프라 지원하고 모든 걸 지원해줘야 돼요. 군축도 하고 그게 윤석열이 한 이야기잖아요. 재작년에.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그걸 미국이 보고 있다는 거고 상당히 냉정한 시간을 골랐다. 4월 10일. 과연 미국이 윤석열이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기는 걸 진짜 원할까? 아니면 지는 걸 원할까? 선택을 하라면. 거기 관련된 정보는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거지만 민주주의 정상회의 할 때 이거를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정부는 그때 분명히 블링큰이 와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독재 국가로 악명이 높은 북한을 이웃에 둔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 회담을 하는데 북의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갔다는 거. 비판의 기색도 없이 갔다는 거. 이거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 컸을 겁니다. 우리 윤석열 입장에서는 블링큰이 몇 번 쏘아주기를 바랬겠죠. 북한을. 그건 옛날에 펠로시가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왔을 때 22년 초에 봄에 윤석열이 안 만나줘서 혼자 판문점을 갔지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슬레바를 떨었습니다. 뭐라고. 가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고. 그런데 펠로시는 북한 비난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그때 입장이랑 지금의 블링큰의 입장이 같은 겁니다. 그때는 이어지지 못했죠. 이번에도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 지시자까지 움직이고 푸틴까지 움직인다. 그리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가자고 정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모든 게 짐이 된다. 그걸 다 엎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빛이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동시에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속풀 났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 예전에 소개 드린 거죠. 몇 번. 이게 갈수록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전에 일반 우리 일반 일간지에서도 있었는데 더 이상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북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견지대리라고 봅니다. 북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 한반도 비핵과 공동선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 핵무장을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하고 딜을 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주한미군이 반북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에 주둔을 비공식으로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하고 수교를 하더라도 남쪽에 지금 한 2, 3만 명이 있잖아요. 미군이 평택에. 그거 계속 주둔해도 된다.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그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대응용으로 병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남북이 소통이 되고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히 2만 명이 그렇다고 해서 2만 명이나 3만 명이 일개 4단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한국군 전체를 위압하겠다. 급박하겠다. 이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 그릇도는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북한군이 주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주적이 되는 전초기지로 바뀐다. 그것으로 이해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오케이 해줬을 리가 없고 남한 정부는 바보입니까? 이 협의를 해오는 수명간의 과정에서 너희가 북한의 이야기도 물어봐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남한의 이야기예요. 남한의 외국의 군대가 2, 3만 명이나 있는 거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통일되면. 왜? 한미연합사의 존재의 이유가 휴전이라는 체제거든요. 그렇게 종전으로 되면 유엔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엔사의 주력 부대로 수 있는 게 미군이란 말이에요.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남한도 용인했다. 그래서 딜이 됐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거.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대중국 전선에 소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같이 소졌으면 좋겠다. 북한을 미국의 편에 세워두고 싶다. 이것을 북한이 오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래서 한미일 동맹의 축에 북한이 끼어드는 그런 형식이 사실은 된다. 이것이 이 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은 문재인 때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때 푸틴도 거기에 대해서 귀가 솔게 됐을 겁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기반에 올려놓고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동화, 극동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물류망을 통해서 유로로 연결돼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러시아만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건 전 세계가 경제가 지금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구로서도 필요하게 돼요. 그 필요는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이것에 강수를 둔 겁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바이든은 이 선택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너의 안녕을 위해서. 그래서 오크라니전을 멋지게 벗어나라. 내가 진짜 노력해 줄게. 이런 메시지였고 이번에 기시다 방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한 단계 더 진전됐다. 지난 수년간 제가 살펴본 바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다양한 이벤트가 짧은 몇 개월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다. 보통 일이 제대로 될 때는 건물살 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지금이 그 순간이다. 초입에 들어왔다.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기시다를 국빈 대우로 4월 10일에 부를까.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명확하다. 북한과의 일을 조율하기 위해서. 왜 기시다가 해야 될 일은 북일 관계를 수교가 되겠죠. 그게 진금다리로 미국이 올라타는 즉 판자기를 해주는 밑에 거기 푸틴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다. 왜 오늘 이런 속보가 뜨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그러질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테러도 발생하고 우크라이나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다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됐으면 오늘 속보 같은 건 나오지 않았을 거고 4월 10일에도 기스다 불러다 놓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사진을 찍으면 끝이었을 거예요. 득담이나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액션이 나올 것 같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4월 10일에 둘 사이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 과연 아베가 있었으면 이 일은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건 큰 걸림돌이었던 한반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제 푸틴이 북한에 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푸틴이 올 것도 올 봄에 올 가능성이 더욱더욱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푸틴도 바이든을 위한 징근달 역할을 해 줄 거예요. 밑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인 일을 해 줄 겁니다. 바이든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푸틴이 이야기했던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과 협력한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 군사 문제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은 이때까지 푸틴, 러시아의 센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유엔 제재를 무시한다. 저걸 쉽게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이 말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제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건 뭐냐. 우리가 재작년 정도의 기억을 들으며 봤을 때 우리 담대왕 구상하고 담대왕 구상 실무팀이 바로 그때 준비가 됐어요. 외교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 그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몽골에서. 그때 제재 문제, 북한 제재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재에 다 걸리지 않느냐. 있지도 않은 그런 리스트 만들어서 아베가 우리 공격했을 때도 그거죠. 유엔 제재를 남한이 위배했으니까 우리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 남한한테.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봤더니 그런 건 극진할 거 없다. 미국이 유엔을 주도하는 거죠. 여론은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의 여론은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원한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데 전 세계 여론전을 미국에서 이길 수 있느냐. 러시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론전만큼 미국에서 못 이긴다는 거죠. 즉 그것은 유엔도 이 일을 축하해 줄 일이 된다. 더 이상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유엔의 제재를. 투자의 길이 열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몇 달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기시작건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번에 한 단계 더 올랐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인물이 이 두 사람이죠. 제 생각에는 천공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천공이 1번 가운데 여인이 2번 윤석열이 3번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0일이라는 날짜를 골라서 기시다를 만나고 이 일을 벌린다. 그것을 윤석열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윤석열이 그걸 어떻게 접수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인사는 이미 죽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 3년간에 한미 간의 대북 관련해서 불협화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미 간의 빈번해진 군사훈련이 공동훈련이 오히려 윤석열을 단속하려는 그런 거다. 아무런 이상한 긴장관계 불러일으키지 마.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일단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까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만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좋아주겠다. 인프라를 투자까지. 그걸 미국은 다시 요구할 거라고 봐집니다. 조심스럽겠지만. 여러 가지 압박화들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때처럼 말을 안 들으면 다른 게 뜰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를 것이냐. 따를 것이라면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원회도 예측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면 바로 레임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과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은 소위 파묘에서 나온 그런 세력들이죠. 그리고 친미적인 성향이 같이 섞여져 있는 세력이에요. 거기다가 친일, 방공 이런 세력들이 묶여져 있고 고령층이 많죠. 전반적으로. 거기서 친미 세력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의 지지 기반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때 그때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그거를 미국이 마음을 바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다시 한번 재소환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세상이 박수를 다 쳐줄 거거든요. 푸틴, 일본, 유럽의 모든 나라의 박수를 다 쳐줄 거예요. 유럽은, 저기 죄송합니다. 중국은 좀 떨떠름하겠지만 투자 바람 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도 생길 것이고 남북한 철도 연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방문을 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해서 동북아엄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윤석열의 존재감은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엄청나게 없어졌을 거예요. 대충정식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몰릴 수 있어요. 다른 일이 없더라도. 그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수를 그냥 받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틀려고 할 수도 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많고. 거기에 그의 성향을 보기보다는 그의 부인의 성향과 천공의 성향을 감안할 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도발적인 일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그걸 안 만나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고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했지 아예 안 만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박진희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 지역의 형님으로. 그리고 너 미국이 제재해가지고 반도체 힘들지 그것도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기억 제가 하나 나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죽었을 때 그 코앞에까지 가서 안 갔잖아요.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다는 핑계를 내면서. 그런 큰 신뢰를 한 공무원이 뒤에 어찌 됐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천공이 아니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펠로시? 여왕? 여왕한테 조문하고 펠로시하고 대화하는 게 뭐가 그랬습니까? 우리 의사는 우리 의사 표현들을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만 한 잔 마셔도 되는데 관련된 데 배식시킨 다음에 왜 그랬을까? 이런 의사 결정은 천공한테 오는 거라고 봐시거든요. 일단 반서구고 모든 것이 동양이 중심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큰 흐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방식은 그래갖고는 안 돼요. 방식은 그래갖고는 안 되고 영부인은 자꾸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좋지만 천공의 이야기죠. 천공의 또 다른 속마음은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영향이 있는 의자들을 만나면 안 된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봤을 때 미국이 과연 따라다. 북한하고 지금 너희를 친하게 지내라. 너희들 한민족이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천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김건희한테. 이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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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